이재명 대표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검찰의 특수활동비는 제대로 밝혔습니까? 99만 원 세터는 이런 얘기만 계속한다?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러니까 안 하는데 계속한다면 우리 정치는 그냥 모욕과 조롱의 정치인데 이런 까닥이 뭡니까?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건가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의도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 그건 더 불행한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비전이라든가 경제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니까 수사할 때 범죄자와 조롱하고 말싸움 했던 것들 그대로 반복해서 하는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철도 관련해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청선에서 철도가 쟁점이 되는 건 수도권의 철도를, 도심의 철도를 지하화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1호선 지하화 문제인데요. 이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재명 대표를 조롱하면서 벅하 쓰는 비용 아껴서 철도 지하화시키는 비용으로 쓸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국가 재정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아예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금액 차이가 비교가 안 되는 금액 차이가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여당이기 때문에 우린 가능하고 야당을 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하면 안 되죠. 이게 야당을 무시하는 거고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기도 하고요. 좀 더 따지고 들어가보면요. 1호선 지하화 문제는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특별법이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야당의 협조 없이... 불가능하죠. 예산 집행도 마찬가지죠. 불가능하죠. 예산을 통과시켜줘야 되고요. 그러니까 국가의 국책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예산 소요가 어떻게 되는지 절차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없다. 그다음에 국정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이런 말씀인데요. 그렇다면 여당 대표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결격 사유 아닌가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는 거죠. 말장난하는 재미라든가 이런 데 빠져야 되는 거죠. 철도 지하화 문제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철도 지하화에 의해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 하면요. 첫 번째는 우리나라 국가재정법에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국가의 자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런데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 기재부 자산, 국토부 자산, 철도층 자산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지자체 자산. 자산의 소유를 부처별로 쪼개져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건물을 하나 지을 때 다 부처 사업이 될 때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부처의 재산 관계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지금 철도를 지하화하면서 위에 아파트를 짓고 신도시를 만들지 않습니까? 주도하는 것은 국토부예요. 국토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철도 기반 시설은 철도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산을 국가사업으로 전환할 때는 부처를 뛰어넘는 예산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별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지하화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데요. 그렇죠. 지하화하고 나면 거기에 민간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자산을 민간 개발로 바로 전환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 개발에서 수익을 먼저 내가지고 공공개발로 투자를 하려면 이것도 특별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호선, 기철 구간을 지하화하자는 게 지하화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 위에 공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원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도 짓고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야가 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20, 30년 전부터 서울역부터 안양시까지 있는 거기에 구청과 시군들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지하화하고 용역까지 다 마쳤습니다. 그건 아파트도 들어가자는 건 아무래도 개발 비용 때문인가요? 개발 비용 문제죠. 기왕 하는 거 공원으로 하면? 공원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겠죠. 공원으로만 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드는데. 이거 대장동 사업 방식하고 비슷해요. 50대 50으로 해서 제3센터 방식이라고 하는데 민간 지분 50%를 주는데 대신 민간 지분에서 수익을 먼저 내가지고 공공에 투자하도록 하자. 그렇게 선호가 좀 바뀌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이 필요한 거고 이 사례가 부산에서 경부선, 지하화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기본적으로 도심철도 구간의 지하화는 찬성하시는 거? 찬성하죠. 그럼 도시가 깨끗해진다. 소음 문제 해결하고? 소음 문제도 해결되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도시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국공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우리나라가. 외국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실제로 개발 여력이 부족하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요. 땅이 있는데 또 외곽에 있어. 그러니까 도심은 슬럼화되고 도시는 커지고 하는 잘못된 도시의 팽창적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슬럼화된 구도심을 재개발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 재생이라는. 그렇죠. 도시 재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소유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복잡해서 잘 못하잖아요. 지금 도심 내에 있는 철도가 도시 재생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양질의 지금 국공유지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그럼 여야가 다 합의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런데 그게 어떻게 여당의 공약이 되죠? 이건 이제 국책사업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국가가 하는 거죠. 정부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오류가 나오는 거네요. 권력을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적 소유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저도 제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국책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그때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저희가 의견을 다 수렴을 했고 우선적으로 광역지자체의 의견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제일 먼저 듣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쪽의 사업이면 대구시장 의견을 첫 번째로 듣습니다. 대구시장에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고요. 이런 1호선 지하 문제도 인근에 있는 지자체와 시민들의 의견을 우선 줍는 것이 중요하지 야당은 배제되고 여당이 계획 세우면 된다고 하는 사고 자체가 거의 개발족대 시대나 군사정권 시절의 마인드인 거죠. 아니,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서울시장은 국민의힘이지만 경기도지사는 민주당 소속이니까 같이 협의를 해야죠. 야당도지사와 협의 없이 이 사업을 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럼 약간 선거 공약이라는 게 정말 빌공짜 공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여야 합의하여 국가적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하기로 한 국책사업을 여당만의 공약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일부러 그러는 게 있지 않느냐 몰라서 그런 거라고 봐요. 국책사업이라는 것은 그냥 대통령과 여당이 마음먹으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는 소유권 문제와 결정권 문제와 광역시도와 굉장히 분산되어서 또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기초지자체도 또 얽혀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재정법, 광역도시개발계획수리권, 지방관련계획수리권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거죠. 이게 검사의 한 거죠. 아니, 저는 교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그래도 정당의 대표잖아요. 정당은 구조가 있고 또 이 정당이 한동안 야당이었지만 그 전에 10년 가까이 집권했었고 그 이전에는 훨씬 더 집권 경험도 많은데 어떻든 간에 그게 축적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의 정책 기능도 있고 그런데 대표가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이런 공약을 남발해도 되나요? 정당이 사실 정부와 당정협의회를 자주 하지 않으면 그런 걸 잘 모르죠. 이게 또 현실입니다. 정당의 힘이 빠지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정당에 많지 않죠. 이 상임위를 오래 한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상임위 관련 전문의원들은 많이 아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분야가 아니면 잘 모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빨리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이 저희를 사랑해 주신 분들에게도